3월 11일 금요일 새벽 1시에 일본 관동지역 이바라키연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땅울림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월 11일 금요일 일본의 날씨를 살펴보면 북일보는 전선이 통과하는 영향으로 갑자기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일본의 날씨가 추워졌으며 일교차가 심합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 일본은 기온이나 기압 변화가 커진다고 합니다. 봄의 기온 차이나 기압에 변화는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지만 또한 지진도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오늘 3월 11일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날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5일에 일본 동북지역 살리쿠에역에서 경우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살리쿠에역은 최근 일본 뉴스에서 자주 경고를 하고 있는 동북지역입니다. 동북지역 후쿠시마와 미야기연의 지진과 더불어서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2011년 3월 11일이 발생한 후쿠시마 지방, 태평양해역 지진은 세계를 경악시켰으며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정확히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께 발생한 경우 9.0의 초대형 지진이었습니다. 3월 11일 오후 2시 46분께 미야기, 현 센다이 동쪽 179km 지점의 살리쿠에역에서 모멘트, 경우 9.0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2022년 3월 5일 경우 5.0의 강진이 발생한 바로 그 살리쿠에역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이 지진으로 후쿠시마 지방과 간터 지방의 대부분은 물론 호카이도, 주에스 지방 및 나가노현 등지에서도 강한 진동이 관측되어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미야기 현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연안의 도시들은 지진의 여파로 지진해일이 강타하여 더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의 사실상 수도인 도쿄에서도 강한 진동이 되어 관측 오다이바의 텔레콤 센터 인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기온과 기압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기온 차가 있으면 지진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견한 외로 말씀을 드리자면 1994년에 일어난 살리쿠 하루카 해역 지진 발생 전에는 기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압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나 일교차가 클 때는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진을 감지하는 방법 중에는 지진 감지 센서의 진동 데이터 분석합니다. 보통 지진파 파가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5초 정도면 책상 아래 등 근거리 대피가 가능하고 10초 이상이면 건물 밖 대피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 경고 시스템을 통하여 지진재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전소, 철도, 반도체, 공장 등 지진 취약설류와 중요 국가시설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4년 살리쿠 하루카 해역의 지진 발생 전에 기압이 급격히 떨어졌을 시 기압에 대한 관측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지진에 따른 해수면의 용기, 침란이다, 화상 폭발, 유산의 대기곤 도립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 주말 미세한 기압 진동의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쓰나미를 미리 감지하여 경고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세기압계를 사용하여 관측한 데이터를 통하여 미리 지진에 대한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헤이리 해안에 도달하기 약 12분 전에 동북지역 이와태현 오쇼시에서 미세한 기압 진동을 관측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